한국 기독교 연합이 제7대 이동석 대표회장과 권태진 상임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연합사업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동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사랑과 화해로 하나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엔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과 유중현 한장총 대표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안기석 총무관 등 정교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동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중차대한 직책을 맡게 됐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기현 대표회장으로서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상임회장은 대표회장을 뒤에서 잘 보필하는 상임회장이 되겠다며 특히 정부와 사회에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한기현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